때는 2006년입니다. 2007년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럽입자물리연구소에서 세계 최대 입자가속기가 완성되면 여기서 생성된 블랙홀에 지구가 빨려들어가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입자가속기가 완성되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지구는 무사합니다. 이때 만든 입자가속기는 무려 둘레 27km의 대형 강입자 가속기입니다. 이러한 입자가속기로 양성자나 중이온을 가속시킨 뒤 이것을 암세포에 쏴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것을 중입자 치료라고 합니다. 현재 이 중입자 치료기를 연세 안병원 한 건물 지하 4개 층에 걸쳐서 짓고 있습니다. 파티클, 중입자가 이 가속기를 통해서 빙글빙글 돌아서 치료실 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X선 치료장비는 굉장히 작은 기계로 해도 가벼워서 가능했는데 중입자 같은 경우에는 카본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중입자가 무거울 중자의 중입자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것을 가속하려다 보니까 이게 장비가 조금 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것보다 굉장히 규모가 크고 실제로 치료실은 조그만데 그 뒤에 숨겨진 공간을 굉장히 넓게 차지하고 있어요. 중입자 치료는 탄소 입자를 이용한 방사선 치료입니다. 양성자 치료에 사용되는 수소 입자보다 12배 무거운 탄소 입자를 빛의 속도의 70%까지 가속해 암세포만 명중함으로써 암세포 DNA 조직을 파괴하는 치료 기법입니다. 기존 방사선 치료에 비해 2, 3배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난치암을 극복하기 위한 꿈의 암 치료기라 불리고 있습니다. 중입자 치료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등 기존의 치료법으로 치료가 어려웠던 암종을 치료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중입자선은 몸의 표면에서는 방사량이 적고 몸속 암 조직에서는 방사량이 최대가 되는 브레그피크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속기를 이용해 에너지를 조절하고 암세포가 있는 부분에서 입자가 멈추도록 조정하면 정상세포에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부작용이 현저히 적어집니다. 조기 폐암 같은 것은 한 번으로 끝내기도 하고 방사선 수술처럼 다른 최장암이나 다른 것은 보통 우리가 12번이나 10번 이렇게 한 2, 3주 정도로 짧게 해서 치료를 끝내거든요. 최장에 안 좋은 게 최장 주변에 소장이라든지 대장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서 방사선을 많이 못 주는 거거든요. 중입자 치료 같은 것은 종양에만 집중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정상장기를 조금 보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태까지 아까 얘기한 중입자의 장점 그것들을 살리면 최장암도 굉장히 효과가 좋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저쪽에서 왔잖아요. 치료실이라고 아까 잠깐 대기하고 있던데 저쪽이 치료실이고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걸어왔잖아요. 그 걸어온 그 옆에 공간이 이게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쭉쭉 돌아가서 저쪽 끝에 보면은 저쪽 끝에서 빔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요통 안에 중입자 빔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각도가 여기 위에서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자가 여기 누워 있으면은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서 이쪽으로 돌리면 빔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저쪽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쪽 이쪽 모든 각도에서 빔을 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겐틀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 파랑색 있잖아요. 파랑색? 이게 이제 초전도 자석이에요. 저걸 통해서 이제 중입자의 방향을 이렇게 조절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가속지실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여기 와가지고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얘가 이렇게 360도 이렇게 돌거든요. 돌면서 치료하게 됩니다. 돌때 그냥 통이 다 도는 거 같아요. 이게 엄청난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한 200톤 되거든요. 200톤 넘는데 이게 돌아갈 때 이 정밀도가 1mm 안쪽으로 떨어져야 돼요.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환자 한 명당 25분에서 20분 잡으면 1시간에 3명도 하면 우리가 하루에 최대한 하면 100명까지도 치료할 수는 있는데 중입자 치료기는 세계 6개 국가 10여 개 시설에서만 운영 중인 최첨단 방사선 치료 장비입니다. 연세 안병원에 설치될 중입자 치료기는 세계에서 15번째로 3개의 치료실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일본에서 원정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비용이 1억 원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이 아니다 보니 전문의를 거치지 않고 브로커를 통해 중입자 치료 비용을 지불하고 엉뚱한 치료만 받아 돌아오는 피해 사례도 있습니다. 2023년 중입자 치료가 도입되면 비용 절감 및 치료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건물을 보시면 이 건물 지하의 큰 부분은 중입자 가속기가 이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상상해두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상 비용기 정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